옅은 바람 새앗는 종이 창문 커튼 사이사이 먼지 쌓인 공간에 멍하니 누워 봤던 영화를 또 보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긴 눅눅하고도 많은 아늑감이 있고 또 우린 좀처럼 돌아누지 않는 살 내 일일은 딱히 아무것도 없고 걱정은 이만 나도요 여긴 눅눅하고도 많은 아늑감이 꼭 우린 매일 해야 할 일은 딱히 아무것도 없고 꿈 한글자막 by 한효정